굉장히 고맙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인터뷰 짧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공연을 펼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을 정말 한 번? 두 번? 1년에 그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홍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너무 진짜 감명 깊고 저희 신입단원, 현역단원 친구들과 같이 해서 정말 잊지 못할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한테 호응을 엄청 유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옥창판 파시는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호응이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크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신나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더 신나서 호응 많이 유도하고 정말 잊지 못한 무대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못한 무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군요. 좋아요. 아까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더 홍보하실래요? 저희는 경기대학교 대표 응원단으로서 35대째 응원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경기대학교 대표 응원단 거북선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일 먼저 뜨니까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터뷰를 끝내시려고 하는데 인터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거북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뭡니까? 일단 저희 거북선의 장점은요. 단원들이 예쁘고 잘생겼고요. 저희는 사랑스러운 액션도 잘하고 아까 보셨던 댄싱킹과 같이 신나는 액션도 잘하면서 그대에게 같은 절도 있고 화려한 액션까지 모두 다 달아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부탁드리는군요. 좋아요. 우리 관객분들 중에서 좀 눈에 뜨시는 분 있었어요 혹시? 나오세요. 나오세요. 상품 드릴게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이사랑 아 사랑씨 폴바셋의 커피 쿠폰입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덕분에 한 분이 이렇게 커피를 다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저희 거북선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